산학연 협력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교육부 3단계 링크 사업에 대전에서는 7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교육부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인 링크 3.0 사업과 관련해 대전에서는 충남대학교가 기술혁신 선도용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또 수요 맞춤 성장형 부분에선 건양대, 대전대, 한남대, 한밭대가, 협력기반 구축형 부문에서는 모건대와 우송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링크 사업에 선정된 지역 대학은 학교당 연간 20억 원에서 최대 55억 원을 지원받아 신산업 신기술 분야 미래인재 양성과 공유 협업체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